제이크 씨는 피자 이게 되게 호불호가 갈리는 건데 파인애플 드세요? 안 드세요? 저는 진짜... 너무 싫어요. 아, 아니에요. 진짜. 알겠습니다. 혹시 좋아하시나요? 저는 뭐 있으면 먹고 근데 제가 찾아서 먹진 않아요. 아, 그렇죠. 아, 저도 그런 느낌. 제이 형이 파인애플 피자 진짜 좋아해요. 뭐, 뭐에 좋다고요? 제이 형이 진짜 좋아해요. 제이랑 히승이 형, 이제 저희 멤버 두 명이 그 파인애플 피자 진짜 좋아해요. 제이크 씨랑 안 맞겠네요, 이거는? 무조건 페퍼로리밖에 안 먹어요. 아, 맞다. 그 기본.